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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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이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장로 건석을 해서 안 믿을 수가 없지 할렐루야 아멘 엄마 그냥 조용히 일단은 계시고요 제가 일단 점점 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다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종교는 다 서로가 종교기기 때문에 누구 종교를 비난하고 그랬어도 안 되고 저희 역시 하나님도 존경하고 부처님도 존경하고 다 존경해요 내 하나님도 존경하고 두루두루 내 신앙만 다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말 지금 잘 들어 엄마 집에 6, 7년 전부터 조상바람이 불었어 조상바람이란 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 오늘 엄마가 아마 무당집 오늘이 처음인지 여기가 처음인지 이런 집을 엄마가 찾지는 않았을 거야 크게 대답하세요 그냥 엄마는 엄마 뚝심 믿고 살았고 뭔 말인지 알죠? 엄마 성격 믿고 살았지 무당의 말을 갖다가 믿고 사시는 분은 아니었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일평생을 살았지 누가 나를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시고 그럴 성향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0년 10년, 9년, 8년, 6년 그 무릎부터 엄마가 날벼락이 맞았어 하늘의 날벼락 비가 오면 배락이 치는 거지 하늘의 날벼락은 가끔 가면 치더라 근데 엄마가 하늘의 날벼락이 언제 맞았냐 우리가 10년, 9년 9년 했수록 10년 아마 9월 9월달 제사가 어느 분 제사예요? 9월달에는 9월, 10월 10월달에는 큰 시어머니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9월, 10월 제사를 왜 찾았냐면 여보 이분의 선수를 만져버렸거든 네, 그때 다 이렇게 9월, 10월 맞죠? 그때 산수를 엄마가 그 무렵에 아까 10년 무렵에 9월달, 10월달 제사를 가진 그 분이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가 대빵은 대빵이지만 할머니로서는 대빵은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 산수를 잘 못 만져놓고 집안에 줄 초상이 나라야 그치? 만약에 큰집이 있었다면 큰집에서 누가 우리 큰 조카가 어떻게 잘못됐고 우리 큰 시승님이 잘못됐고 우리 동서가 잘못됐고 그런 식으로 집안에 안 좋은 소리만 들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죠?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안 들렸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왜? 산소를 건넌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앉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엄마는 친정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야 엄마 친정은 빌고 살던 집안이고 우리가 천신한테 빌고 하늘에 빌고 용신한테 빌고 산신한테 빌었어 그러나 시집 내가 시집을 가다 보니 시집 쪽에 따라가다 보니 내가 십자가를 그 등에다 맺지만 엄마 십자가 믿는 건 아니야 그치? 마음속 십자가 믿는 건 아니라고 집이 조용조용히 넘어가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순리대로 가는 것뿐이라고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런데 온 우때에서부터 십자가 믿었던 건 아니랍니다 네 내 시어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 바로 직속 형님부터 믿은 거예요 큰 시아지 보니까 장가를 가서 처갓집이 교인이야 그래서 아예 그걸로 장가를 가서 거기서 교회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로 온 거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내가 잠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좋단 말은 언니도 시댁에 덕 못 봤다는 소리 못하고 큰 아주버님도 시댁에 덕 못 봤다는 소리를 못해 그러나 언니는 시댁에 재산을 지켰고 시아지버님은 재산을 못 지켰을 뿐이야 아닌가요? 나 맞아요 맞죠? 그 집은 똑같이 재산을 나눠 그 집이 더 언니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 말하자면 그러나 그 집은 거지가 돼 있고 언니 집은 더 이거 하나 줬으면 예를 들어서 밭대가리 하나 줬다 뭐 가게 하나 줬다 언니 성향으로 더 많이 몇 개를 더 만들어 놓고 이 집은 몇 개를 다 잃어버렸고 맞지? 어느 할머니가 이때 아까 9월 10월 제사가 누구냐 그 할머니의 화 빌었던 집안의 자손들을 화 너네들이 지금까지 누구 덕분으로 먹고 살았는데 너네들은 배불러서 좋겠다 그러나 나는 배고프다 난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주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근데다가 이제 그래 세월 하나가 이제 다 가니 뭐 지금은 산소 다 먼저 치우고 가더라고 다 먼저 내가 정리 안 하면 정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산소를 산소를 정리를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했잖아 10년이 됐냐 9년 반이 됐냐 산소 잘못 건드려놓고 엄마 집에 네 분명히 장애인이 하나 장애인 장애인이 하나 나오라야 음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그런 거 같아 장애인 머리 참 그나마 머리 완전히 빠개지지 않고 그나마 머리도 크게 충격받았답니다 네 안 충격받은 게 아니라 크게 머리 충격받고 어 말을 하자면 식물이 인간으로 산소 호끼 끼고 중환자실에서 죽냐 사냐 사갱 헤맸다는 분이 사입니까 네 그나마 사위 고마운 줄 아세요 왜 그나마 어쨌든 사위쪽이든 아까 그 9월 10월에 제사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 큰할머니 그분이 노짜인 노짜는 잠시 일어났지만 그래도 언니가 성당을 가서라도 뭐 교회를 가서라도 아니면 밖에서라도 조금은 이렇게 뭘 드렸나 봐 뭐 산소에다가 들었든 어디다가 뭘 좀 드렸나 봐 긴급한 대답하셔 네 기회에요 저는 큰아버지랑 교회를 같이 산소에 가면 아무것도 못둬 놓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소주, 참외 두 번째 시어머니 콜라 첫 번째 시어머니 막걸리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래도 그냥 보놔요 내 마음에 다 보놔요 보놓고 이제 아주머니 오면 그때서 다 치워버리고 네 그나마 그렇게 엄마가 주셨대요 네 그렇게라도 주셨기 때문에 어 우리 사회도 자식이에요 네 사회 자식 안 쳤답니다 그렇게 경고만 경고장만 날릴지 죽이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사회가 조금은 이제 걷죠 네 걸어요 그렇죠 완전히 걷지는 못한대요 완전히 정상의 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식물이 인간의 상태에서 조금은 걷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삐뚤빼뚤은 걷는데요 네 조금 몸은 불편하지만 살아갔는데 지장은 없게끔 그렇게는 만들어 놨다고 할머니가 네 이것도 어머님 복이라고 어머님이 산소에다가 그렇게 몰래 해주는 십자가 돌변을 해서 어 몰래 해주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또 그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시고 그러나 어쨌든 욕심부리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다 망해 먹었던 거 그나마 내가 하나 또 만들어서 하나 주고 하나 만들어서 하나 또 주고 뭐 씨아주머니 씨아주머니 뭐 예를 들어서 형님이면 형님 다 엄마가 그렇게 응 그 집안 식구들을 저기 거들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할머니 말씀을 이해하면 몇 억의 부자를 갖고 있대 몇 몇 백억의 부자 몇 십억의 부자도 아니고 엄마는 몇 백억의 부자래 맞죠 네 나 돈 내느라 말 안 할 테니까 말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한 오백억의 부자입니까 삼백억의 부자입니까 아유 그렇게 많이 얻고 음 그래도 대충은 그 왓발이 갔다라 한 부자래 은행 가면 뭐 우리가 골드카드에 VIP 그 부자야 그만큼 읽어놔서 고맙다고 지금 할머니가 뭐 엄마 돈 나한테 내느라 말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하시고 아저씨가 조금 성격이 소심하시죠 네 아저씨가 되게 성격이 애기 같죠 애기 같고 그리고 엄마만 눈에 안 모이면 그냥 화를 내고 화를 내고 삐지고 말을 안 해 버리고 그리고 순간 엄마가 아저씨 앞에서 단 일초 일분 오 분도 그 엄마 그 아저씨 시야에서 피하면 안 돼 엄마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다 수포고 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정리하고 내 인생 마지막 인생은 이만큼 고생했으니 뭐 솔직히 돈 그만큼 벌었으면 많이 번 거잖아 이자가 이자만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말을 하는 거야 그때는 내 손에 피 미치면서 정말 여기 손 실어간 거 모르면서 정말 그렇게 그때는 남이 안 한 걸 엄마가 빨리 한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빨리 돈을 많이 벌었고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놈 먹고 이제 살 만하니까 서방이 이렇게 구속을 해 미칠 거 같아 구속하고 뭐라면 뭐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랬어? 그러면 한번 저거 해 보지 이게 아니라 욕으로 퍼싸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근데 원래도 아저씨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있어요 원래도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성향은 있었지만 산소를 건드리는 거 더 심해졌어요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뱀 눈빛이 돼버렸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저씨가 여기 옆에 와 그러면 와야 되고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어? 딱 줄 하나 딱 여기다 채워놓고 와 가 와 가 와 가 그런 인생이 엄마가 지겹다는데 그런다고 엄마가 아저씨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혼하면 안 될까? 아저씨가 이혼해준대요? 안 해주지 안 해주지요 법으로 해야지 법으로 어떻게 이혼할 건데요? 아휴 우리 자식들도 그냥 막 가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 그냥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살아 근데요 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엄마한테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요 여기에서 내 우리 신랑이 싫어 이래 여기서 근데 또 아저씨가 안 보이면 엄마 나름대로 걱정해 이게 연민이야 연민을 갖고 있으면서 엄마가 이혼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이혼했어 엄마들이 두 장 찍었어 엄마 아저씨 어디 갔나 밥 틀어줄 건데 아 그 이혼을 그 이혼해서 그 그런 이혼을 어? 해서 뭐 할 건데 어? 아 우리가 몇 백억 부자도 고민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나는 몇 백억 부자들은 고민이 없는 줄 알았어 아유 돈만 있으면 장땡인 줄 알았어 아유 그렇잖아요 사는데 꼭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근데 엄마는 이제 돈을 누려봤고 이제 우리는 돈을 못 누려봤잖아 돈을 못 누려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부자면 뭐 몇 백억 부자를 갖고 있으면 편의 쉬어도 되는데 놀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린 갖고 살잖아 근데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나 오늘 나는 산소탈이 내가 산소탈만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집은 너는 집 잘못 지었으면 집이 잘못 지었구나 이 이야기도 해요 또 어떤 집은 땅 잘못 건드렸구나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엄마 집은 산소 잘못 건드려놓고 집안이 지금 어?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쑥대밭이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큰 형님이 응 12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응 집안에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다 병들어가고 있어 며느리들이 둘 추석 둘 초상이 났을 것 났을 것 났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 안 했나요 깜빡 까먹고 안 했나요 했죠 했죠 분명히 큰집의 장소원이 안 좋든지 큰집이 안 좋든지 누가 안 좋든지 엄마 쪽도 이렇게 쳤는데 그나마 엄마는 고맙게도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산소해서 조금이라도 뭘 들었다는 게 아까 할머니 9월 10월 제사 그 할머니가 고마워서 엄마한테는 그나마 덜 친 거예요 응 알아들어요 그랬을 때 십자가라고 무조건 이런데 무시하지 말고 한 번씩 와서 왜 그랬는지는 한 번씩 알아봤으면 좋으려 엄마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응 그래서 나도 사위가 그때 저기 사경을 헤맬 때 우리 동서가 이제 불교를 믿거든요 교회는 이제 걔는 전적으로 안 나가고 하도 이제 시집에서 뭐라 그러니깐 어쩌다 한 번씩 나갔는데 거기 형이 한 번 가서 저 가서 한 번 물어봐봐 김서방이 왜 이렇게 안 깨어나는지 그래서 그때 한 번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 깨어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아휴 아휴 나 이런 점물을 받아서 다른 데 점물을 보고 이야기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요 아니 나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니 나도 알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쯤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엄마가 완전히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산소에다가 이렇게 몰래 몰래 아까 엄마는 이렇게 밥이라도 뭐라도 떠놓고 떠놓고 그랬다 아까 그 큰 할머니 아까 고래 제사가 누구냐 시오래 제사가 누구냐 그 무렵에 이 할머니가 그나마 도와주셔서 언니는 그나마 우리 저기 저기도 자손이에요 우리 사이자손도 자손이야 산소 잘 못 건드려놓고 집 쑥대밭이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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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병들어가 버리는 거 말을 하는 거야 맞죠? 지금 병들어가니 한두 명이 아니라 저한테는 일곱 분이 비쳐 일곱 분이 그냥 이마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다리 한쪽이 산소 건드려놓고 다리 한쪽이 쩔쩔쩔쩔한 분이 누구야? 있어요 우리 둘째 형님 수술을 엄청 했어요 산소 건드려부터 시작해서 자꾸 집 안에 몸으로 다 치고 있어 다쳐 근데 그 집은 돈 뺏기 몰라 돈 뺏기 몰라도 뭐 몰라도 내가 만약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몸 권쳐준다면 나는 내 전 재산 다 줘서라도 나는 내 몸 권칠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또 우리 애들하고는 말이 틀리더라고 우리 애들은 병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겠는데 우리 애들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천솥바람 재우시고 엄마 안 드셔 가면서 그 돈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지 그러나 또 한 번에 내년 정도에 또 한 번에 집안에 또 몸으로서 또 쳐요 아저씨 몸 조심시키세요 분명히 조심시키세요 이제 아저씨 차례입니다 됐죠?